안녕하세요 방문과 고시 영어과 대표 이충건입니다 2018년 5월 지방직 9급 영어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해설이니까 시험에 대한 해설이니까 수업하고는 좀 다르겠죠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로 싹 다 긁어서 수업을 하지만 이건 해설이니까 빨리빨리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보시면 여러분 단어 시험 나올 때는 그 단어를 정확히 알면 그냥 답 짓고 넘어가세요 만약에 단어를 모를 때 문맥을 통해서 판단하는 거죠 1번 같은 경우에는 paramount라는 뜻인데 para란 말 자체가 가장 높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heap이 정답이죠 sworn이라는 말은 맹세한 이런 뜻이고 successful, 성공한, mysterious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신비로운 이런 뜻이니까 정답은 1번이죠 자, 의사의 가장 중요한 의문은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 것이다 자, 다른 모든 것 심지어 치료하는 것조차도 두 번째로 밀려나야 한다 그러니까 일단 해를 줘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일단은 정답은 1번입니다 됐죠? cheap입니다 자, 2번 보시면 get cold feet 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가운 발을 얻다 발이 굉장히 차가워지면 플러스 내용은 절대 아니겠네 자, become ambitious 라고 하면 야심을 갖게 되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become afraid 하면 두려워하다 두려워지다 feel exhausted 지치다 지치면 발이 뜨거워지지 않을까 자, feel sad 은다 슬픔을 느끼다 이거는 확실히 모르겠으면 해석을 해보세요 자, it is not unusual 그러니까 not unusual 하면 보통 있는 일이다죠 usual, not unusual 반대 반대는 긍정이니까 보통 있는 일이다 사람들이 cold feet 을 얻게 되는 것은 여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북극으로 북극으로 여행을 하게 되면 무섭지 북극으로 여행을 하게 되면 막 지침을 느낄까요? 뭐 슬퍼질까요? 야심 찰까요? 무서워지겠죠 그래서 become afraid 원래 cat, cold feet 이라는 말은 무섭다 두려워지다 라는 뜻입니다 정답이 2번입니다 자, 3번은 밑줄 진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건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for the last three years라 되어 있죠 지난 3년 동안에 for the last 시간명사 기억나요? 현재 완료 시제 문제라 그랬잖아 자, 보세요 주어 다음에 시제는 철저하게 내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금방 풀었을 거예요 현재 완료를 딱 치려면 since도 설명한 거 기억나세요? since 주어 과거 동사가 나오거나 또는 since 과거 시간부사, last, ago 이런 거 또는 뭐 for 플러스 시간이나 기간명사 그 다음에 뭐 for the last, for the last 또는 for the past 다 기억 떠올려보세요 in the last, in the past 다 되죠? 그 다음에 시간명사 나오면 반드시 현재 완료하고 결합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지난 3년 동안에니까 she has worked as my secretary 그녀는 나의 비서로서 일해왔다 여기 현재 완료에 잡혀있죠? 여기에 딱 잡혀있기 때문에 답이 안 돼요 됐나요? 2번 보시면 2번 mentioned PP죠? 출제율 100%라고 그랬잖아 앞에 요구사항들, all the requirements 여기 요구사항이라고 있잖아요 그녀는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킨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요구사항이 명사인데 뒤에 mentioned라고 되어있죠? 그러니까 PP가 맞냐, ing가 맞냐 질문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가 동작을 하면 아닌지 받으면 PP인데 요구사항이 언급해요, 언급돼요? 언급되죠? 언급되니까 동작을 받으니까 mentioning은 안되고 mentioned가 맞죠? 자, 답 안되죠? 자, 그 다음에 I have never had a reason to doubt 나는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명사 다음에 투동사하면 투동사할 안명사잖아 기억나시죠? 투동사할 안명사, 부정사에서 내가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what에 밑줄 쳐있으면 일단 앞에 명사가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what 뒤에는 불안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니까 당신이 광고했다인데 그러면 당신이 광고한 직책이잖아요 그럼 앞에 명사가 있으면 what은 안되고 which나 that을 써야 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자, 이거는 다 문법 문제라고 그랬죠 내가 문법 문제라고 그랬어요 all of the information was false 되어있죠? 자, 이게 was에다 현관비를 딱 쳐보시면 all of the information 여기서 딱 걸려야 되는데 all이 단수냐 복수냐 궁금하잖아요 all은 사람을 나타낼 때는 보통 복수로 쓰고요 사물을 나타낼 때는 보통 단수로 써요 all the people, 사람을 나타낼 때는 보통 복수가 사물일 때는 단수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해도 되고 all만 단독으로 했을 때는 그렇고 all이나 some이나 any 같은 거는 보통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all 하면 뭐뭐들 중 모두 뭐뭐들 중 일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부분을 나타내는 말은 all 이하에 일치시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information이 단수니까 words가 맞아요 자, 답 안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all이 사람을 나타내면 모든 사람들이란 뜻이고요 all이 사물을 나타내면 모든 것이란 단수예요 자, 2번 보시면 토마스는 더 일찍 사과했어야 했다 자, 했어야만 했다 should have pp죠 should have apologized earlier 토마스는 더 일찍 사과했어야만 했다 should have pp 맞죠? 여기가 안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 영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자, 이미 뭐 뭐 했다 had already started 과거 완료죠 자, 우리가 도착했을 때 과거죠 그럼 도착했을 때 이미 시작했으니까 시재가 먼저 일어났으니까 과거 완료고 이건 과거 맞죠? 여기서 답이 안돼요 자, 바깥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나는 차를 마시려 물을 끓였다 이게 답이죠 왜? 날씨가 춥다는 말, 이거 분사 고민이잖아요 그럼 날씨와 나하고는 주어가 다르잖아 그래서 앞에다가 it이 있어야 되요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거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하는 거에요 나는 물을 끓였어요 차를 마시려고 됐죠? 정답은 1번입니다 4번입니다 많이 한 거에요 이거는 아주 많이 자, 5번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Intimidation 라는 단어 자체가 이거 겁주다에요 되게 편한 단어 Intimidate 그러니까 티미하게 만드는 거야 바보같이 겁을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겁주다 라는 단어가 Frightening 밖에 없어요 자, 이건 단어 알면 금방 맞추는 거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면 6번 자,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가장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가 문제에요 서울시가 어려우니까 아시겠죠? 자, since 이거는 해석을 해야 되죠 since the airconditioners are being repaired 이때 since는 뭐 뭐 때문에 입니다 airconditioner, 에어컨이죠 에어컨이 수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무실 근로자들은 뭐 뭐 해야만 한다죠 Electric fence는 선풍기죠 자, 그날에 대해서 그날을 위해서 선풍기를 사용해야만 되겠죠 그러면 선풍기를 제거한다? 선풍기를 놓아주다? Let go of 선풍기와 헤어지다? 다 말도 안 됩니다 처음에 좀 쉽게 나왔어요 이게 make do with는 선풍기를 가지고 뭐뭐뭐를 하다거든요 임시변통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어컨이 고장 났으니까 선풍기로 때운다 이 정도 의미는 3번밖에 없습니다 make do with 아시겠죠? 다른 거 지우면 답이 나오니까 자, 7번 갑니다 어법상 옳은 것은 자, 문법 문제니까 잘 보세요 자, please contact me 틀렸죠 contact란 말 자체가 타동사인데 contact me 해줘요 나에게 연락해주세요 근데 to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자, 이메일 주소로 자, I gave you your last week 내가 지난주에 당신에게 준 이메일 주소로 저에게 연락해주세요 contact me죠 contact to me 아닙니다 그 다음에 were it not for water were it not for는 뭐뭇이 없다면 가정권 과거죠 were it not for 기억나시죠? 이거는 if it were not for죠 if it were not for 에서 if를 생략하면 were가 앞으로 튕겨나간다 그랬죠 자, 물이 없다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on earth 지구상에서 would be extinct 멸종할 것이다 가정권에서 제일 중요한 게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원형이잖아요 이거는 맞죠 2번이고 다른 거 왜 틀려나 보면 랩탑 랩탑은 컴퓨터죠 무릎에 놓는 컴퓨터 노트북 노트북은 허용하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who 틀렸죠 who are죠 who 앞에 있는 주어와 수를 일치시켜야 돼요 who are away from their offices 그들의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to allow 목적으로 to to continue to work 계속 일하는 것을 허용해준다 틀렸죠 틀린 이유는 who 뒤에 are 때문에 틀린 거예요 is를 are를 is로 써서 4번 the more 더 플러스 비교급은 맨날 했던 거 the more they attempt to explain their mistakes 그들이 그들의 실수를 설명하려고 시도하면 할수록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플러스 비교급 나왔으면 뒤에 더 플러스 비교급이 나와야 되는데 더 플러스 최상급이 나와 버렸죠 안 돼요 the worse 그들의 이야기는 더욱 더 나쁘게 들렸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이것도 안되죠 넘어갑니다 8번 우리말을 영어로 옳게 옮긴 것은 또 문법 문제이잖아요 문법 he went to the station 여기에 갔죠 for a few days ago 며칠 전에 뭐 뭐 어고 나오면 당연히 과거 동사 나오는 거 맞죠 to see off his friend 그의 친구를 배용하기 위해서 see off 여기 off가 부사라서 만약에 대명사라면 see him off라고 해야 되지만 대명사가 아닌 경우에는 see his friend off도 되고 see off his friend도 된다고 했죠 이거 바로 시험 직전에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른 거 왜 틀리는 걸 볼까요 버릇없는 그 소년은 아버지가 부르는 것을 못 들은 채 했다 the spoiled boy 망친 소년 버릇없는 소년이죠 뭐 뭐 하는 척하다 라는 수건데 it 들어가면 안됩니다 make believe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생략되어 있죠 make believe that 주어 동사가 주어가 동사하는 척하다 make believe that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하는 척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it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거의 아버지가 부르고 있는 것을 듣지 못한 척했다 it이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자 나는 버팔로에 가본 적이 없어서 그곳에 가기를 고대하고 있다 I have never been to bepalo have never been to 뭐 뭐에 가본 적이 없다 맞아요 그래서 I'm looking forward to go 틀렸죠 look forward to 이 to는 전체사이기 때문에 go 안된다고 이것도 설명 엄청 한 거죠 고잉해야 된다 틀렸어요 틀렸고 자 나는 아직 오늘 신문을 못 읽었어 뭐 재밌는 거 있냐 뭐 왜 밑에 없지 그래서 이게 우리 잘못했다 이거 몇 번 문제야 8번 자 I have not read today's newspaper yet 나는 아직 신문을 못 읽었어 Is there anything I have not read today's newspaper 페이플 today's 미안해요 우리 직원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 실수한 것 같아요 페이플 yet 나는 아직 오늘 신문을 못 읽었어 됐죠 Is there 있습니까 그랬어요 anything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재미있는 것 있냐 그랬죠 그럼 anything을 뒤에서 꾸미려면 이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interested 하면 안 돼요 interesting 해야 되죠 사람은 감정을 수동으로 느끼지만 사물은 감정을 재밌는 거 있냐 물었어요 in it 그 신문 안에 이렇게 되죠 책은 시험지는 이게 interested라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틀린 거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뭐 뭐 어거운은 시간 어거운하면 과거하고 결합해야 되고 자 타동사 부사 뒤에 이렇게 명사 나와도 돼요 여기 들어가도 되고 근데 만약에 힘이라고 하면 see him off만 된다고 그러죠 서울시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see off him 안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make believe 수고나 마찬가지 look for to는 to는 전체 사니까 아인즈입니다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object to 뭐면서 반대하다 아인즈죠 이거 책이 다 있어요 내가 다 가르치준 거예요 준 겁니다 아주 작은 책에서 할 거예요 엄청나게 사전적인 걸 가르쳐주고 거기에서 내 책에서 단어 나왔다 사전 가르치고 단어 나왔다 하는 바보가 어딨어 그런 거 아니고 정확하게 나올 만한 걸 추려서 설명을 하는데 그대로 다 나왔으니까 왈부와 왈부 할 거 없잖아 이제 그죠 따라오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9번 다음 글의 흐름상 가장 어색한 문장은 전체 문장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을 고르시오 이거예요 문단의 통일성에 관련된 건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딱 시작 부분에서 주인공 못 잡으면 큰일 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1번 답으로 고르지 마라 기억나세요 자 뭐라 되어 있냐면 리네이선스 리네이선스 시대의 kitchen 주방은 had a definite hierarchy 확고한 hierarchy 계층제 계층제를 갖고 있었다 대장 부대장 이런 식으로 계층제 이때 help는 명사입니다 명사 조력자 여기 전체 사니까 돕는 돕는 조력자 사람이죠 돕는 것도 되고 돕는 사람도 돼요 help 왜 여기 who 있으니까 분명히 사람 맞죠 who worked together 함께 일했던 조력자의 확고한 계층제를 갖고 있었어요 to produce elaborate banquet elaborate 정교한 정성들인 banquet 만찬이에요 만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조력자의 확고한 계층제가 있었다 그러면 뭐에 여러분 포인트를 딱 맞춰야 되나 하면 주인공이 뭐냐 주인공 주인공은 르네상스 시대의 부엌 주방이 주인공이고 르네상스 시대의 주방은 바퀴벌리가 많이 다녔다 이런 거 아니잖아 뭐냐 얘가 어땠냐 무슨 특징이 있나 계층제가 있었다 그러면 계층제가 있었다 이런 거 아니면 그냥 바로 답이에요 1번 답을 고르지 마라 1번 답을 고르지 마라 1번 답을 고르지 마라 그랬죠 일단 보면 가장 위에는 우리가 보아왔듯이 스칼코가 있었어요 스튜워드는 감독이죠 관리인 즉 관리인이 스칼코가 있었어요 제일 위에 who 그는 책임을 맡고 있었죠 was in charge of not only the kitchen 주방 뿐만 아니라 but also the dining room 식당까지 다 맡고 있었어요 제일 대장이잖아요 at the top이니까 딱 고르지 마라 the dining room 그 식당은 감독을 받았죠 was supervised 감독 받았어요 수동태 버틀러 이 버틀러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런 직책에 의해서 감독을 받았던 거예요 who 그는 was in charge of the silverware be in charge of 그는 무엇을 책임을 맡고 있던 silverware는 은으로 된 식기류 그 다음에 린네는 섬유 같은 거 위에 깔고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것도 다 책임을 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and also 그리고 또한 식사를 대접했어요 served the dishes that began and ended the banquet 그 만찬이 시작하고 끝나는 그러니까 다 두 번째는 이 정도 사람이고 이제 세 번째 갑시다 세 번째 보면 this elaborate decoration and serving 이러한 정교한 장식과 serving 이런 접대는 was what in restaurant 식당 안에서 is called 불리워지는 것이었다 이거는 이렇게 꾸미고 있죠 것 was이 것입니다 것 항상 것 이었다 뭐로 불려지는 것이었다 the front of the house 그러니까 집 앞이라고 해석하면 안되고 이게 손님 접대에요 접대 또는 응대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님 접대라고 불려지는 것이었다 여러분 지금 3번에 있는 내용이 그 르네상스 시대의 주방이 계층제가 있다라는 말이 아니잖아 3번은 3번에 있는 내용은 그냥 이 정교한 어떤 장식과 접대는 front of the house 라고 불려지는 것이었다잖아 이게 무슨 계층제야 이게 답이죠 이게 답이죠 자 4번 보시면 주방은 감독을 받았죠 또는 head cook head cook head cook은 수석 제일 높은 요리사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다 지휘를 했죠 그 밑에 있는 under cook 휘하 밑에 있는 그런 요리사 그 다음에 pastry 요리사 그 다음에 kitchen 부엌 조수들을 다 감독했죠 이걸 보면 4번도 계층제잖아 그렇다면 정답은 3번이죠 이런식으로 이걸 잡아놓고 읽느냐 안 읽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맞추느냐 틀리냐 이게 구분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 첫 문장에서 주인공 잡고 특성 잡아라 그랬잖아요 자 넘어갑니다 10번은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보니까 반사되고 그러니까 내가 시험지를 보고 바로 갈 테니까 이러면 시험지 보고 따라오세요 10번이죠 자 요지 문제를 풀 때는요 다 요지 주제 제목 필자의 주장 빈칸추론 무엇에 관한 글 다 똑같아요 조금 전에 풀었던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고르시오 똑같이 푸는데 어떻게 푸나 하면 일단 첫 문장하고 둘째 문장 첫 문장에서 나오면 더 좋고 여기에서 반드시 주인공을 잡아라 그 다음에 이 주인공의 특성을 찾아라 그러면 주인공이 뭐냐 무엇에 대해서 썼지라고 질문을 좀 해봐라 읽고 나서 이게 무엇에 대해서 썼지 물으면 주인공이잖아 그러면 특성은 필자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리고 후반부 가가지고 이야기가 바뀌지 않으면 바로 답이에요 왠가면 1문단 1주제 1요제 1필자의 주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같은 방향으로 가는게 맞거든 만약에 중간에 대조장치가 딱 나와가지고 뒤집으면 반대로 가겠죠 하지만 이 윗부분에서 주인공은 똑같아요 주인공은 같아 근데 속성이 반대로 꺾이냐 같은 방향으로 하냐 그 차이니까 후반부 가서 반대로 꺾이면 주인공은 같은데 여기에 있던 속성과 반대 이쪽을 보고 답을 찍어야 되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시험이란 거는 공부하러 가는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공부할 때는 모든 글자를 다 파야돼 들이 파야돼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시험을 많이 풀잖아요 이건 뭐 망고의 진리야 불안하니까 그런데 공부를 진짜 한 번이라도 잘해 본 적이 있으면 절대 그런 짓 안 하죠 공부는 모르는 걸 줄여나가는 거잖아요 자꾸 모르는 걸 줄여나가면서 제대로 배워나가는게 공부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딱 가서는 시험을 딱 치는 거예요 답 찍으러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서울시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자 일단 my students not 학생들은 often believe 종종 믿는다라고 되어 있죠 that if they simply meet more important people 만약에 그들이 단지 더 중요한 사람들 중요 인사들 중요한 사람들을 만난다면 their work will improve 그들의 공부 또는 업무 성과가 향상될 거라고 믿는다 되어 있죠 but 노란색 쳐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대조가 딱 걸려들었죠 여기서 학생들이 믿는다 그랬잖아요 나의 학생들이 흔하게 믿는다 통념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학생들은 그들이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일이 잘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아니겠죠 자 보세요 그러면 it is remarkably hard 놀라울 정도로 정말로 어렵다 it is remarkably hard 진짜 어렵다 주목할 만하게 어려운 일이다 engage with 는 누구누구와 교전하다 교전하다 싸우다 또 누구누구와 교제하다 이런 거 다 돼요 To engage with those people 그러니까 만나면 내 일이 잘 될 거다 가 아니라 필자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면 먼저 네 일부터 잘해라 이거잖아요 처음에 답이 다 나왔잖아요 대조 뒤에 실마리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게 확실히 맞는지 확인을 하려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If you do great work 거기 가세요 거기서부터 끝까지 노란색 형광을 쳐보세요 됐죠 자 보시면 만약에 당신이 make great connections 여기 있네 아 이거다 만약에 당신이 위대한 일을 한다면 그러한 connections란 말은 사람들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련은 연결은 Will be easier 더 쉬워질 거다 To make 만들어내기에 맞죠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네가 더 위대한 일을 하면 그런 사람들과 잘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딱 이걸 보고 답을 찍어야 돼요 자 뭐 더 읽을 것도 없어요 당신의 통찰력과 당신의 업무 성과 output output 밖으로 내놓은 것이 당신의 명함이 아니라 됐어요 명함이 아니라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Do the talking 개변하게 해라 그러니까 당신의 통찰력과 당신의 업무 성과가 중요한 거야 먼저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2번이 되네요 2번 Building a good network 자 훌륭한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은 당신이 성취로부터 출발한다 되어있죠 그러니까 당신의 성취가 먼저 있어야지 훌륭한 관계망 중요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 이런 거니까 정답이 2번입니다 아시겠죠 다른 건 택도 없고 스폰서 스폰서십 후원이잖아 후원이 성공적인 경력을 위해서 필요하다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고 3번 강력한 관계망은 전제조건이다 당신의 성취에 반대말이죠 필자가 주장하는 거 반대잖아요 4번에 당신의 통찰력과 업무 성과는 성장한다 당신이 전문가가 됨에 따라서 networking 관계망이 이거는 그냥 헛소리고 정답은 딱 2번입니다 앞에서 말한 거 그대로 자기 생각을 넣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11번은 그냥 회화 같으니까 10번은 통년반박입니다 빨리 읽고 그냥 끝낼게요 11번은 My computer just shut down for no reason 내 컴퓨터는 아무 이유 없이 꺼졌어 다운됐어 I can't even turn it back on again 나는 그걸 다시 켤 수가 없구나 Did you try charging it? B가 뭐랬어요 충전했니? 그랬어요 충전하려고 시도해봤니? 이제 charging 충전하던 It might just be out of battery 그것이 그냥 배터리가 나간 것일지도 모르잖아 Of course 물론 했지 I tried charging it 나는 충전하는 것을 시도했었어 B가 이제 말해요 I don't know how to fix your computer 나는 네 컴퓨터를 수리하는 방법을 모른다 자 2번은 Try visiting the nearest service center then 그러면 가장 가까운 수리센터에 방문해 보렴 이랬죠 2번이 답이겠죠 A 마지막에 나는 그래야 돼 I should do that but I'm so lazy 그래야 되지만 나는 너무 귀찮아 뭐 게을러 이런 뜻이니까 정답이 2번입니다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11번은 정답이 2번 12번 다음 글에 나타난 화자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죠 이번에도 여러분 국사보다는 국어가 굉장히 좀 어려웠죠 그 국어가 좀 어려운 상태에서 영어하려면 좀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내가 가르쳐 준대로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답이 탁탁 튀어나온다면 스트레스가 오히려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요 자 12번 버전 심경이죠 심경 심경 문제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딱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판단해서 답 찍으면 돼요 그냥 혹시 중간에서 꺾이면 마지막에는 절대로 변화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것만 봐도 답이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번째 오른쪽에 15분 부터 형광펜 다 쳐보세요 답 나오나 안 나오나 볼게요 자 15분이 남았어요 그랬어요 15분 남았어요 The voice of doom 운명의 목소리가 declared from the front of the classroom 교실 앞에서 울려 퍼졌다 15분 남았어요 라고 운명의 목소리가 교실 앞에서 울려 퍼졌다 algebraic equations 대수방정식 arithmetic calculations 계산 수학적 계산 geometric diagrams 기하학적 도표 가 swam swam before my eyes 내 눈 앞에서 빙빙 돌았다 time pencils down please 시간 다 됐어요 연필 내려놓으세요 그랬죠 이게 뭐 플러스 내용은 아니잖아요 시험장에 갔는데 시간이 다 됐다 그러고 이런 문제들이 내 눈 앞에서 빙빙 돌고 자 첫 문장 My face turned white as a sheet 자 내 얼굴은 하얘졌다 백지장처럼 마이너스죠 I looked at my watch 나는 내 시계를 바라보았다 The test would be almost over by now 시험은 이미 거의 끝나가 있을 것이다 막 늦은거죠 시험치러 가는데 그리고 시험을 겨우 치려고 하니까 15분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죠 Nervous and worried 정답은 1번이죠 이걸 왜 다 읽고 푸나요 13번 갑니다 정답 1번입니다 13번 주어진 문장 다음에 이어질 글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런거 잘 할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 일단 보시면 Devices 장치들이죠 어떤 장치나 기계들이 Devices Monitor는 감시하다고 Track은 추적하다죠 당신의 건강을 감시하고 추적하는 장치들이 더 인기를 얻어가고 있죠 Among all age populations 모든 연령층의 인구들에게 인구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인공이 뭔가 하면 당신의 건강을 감시하고 추적하는 장치들이고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장치들이고 자 속성이 뭐냐 모든 연령층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거예요 요것만 잡아놓고 건강에 관련된 장치 그 다음에 모든 연령층에서 인기를 얻어가고 있다 요거 잡아놓고 A번에 for example 예를 들면 했죠 항상 위에 있는 문장에 대한 아래쪽 문장은 상술 부연인데 특히 예시는 위협하고 똑같은 속성을 예시를 들어야 되죠 근데 보세요 false 하면 넘어지는 거죠 폭 넘어지는 거 are a leading cause of death 낙마라고 하죠 넘어지는 거는 낙마는 죽음의 사망의 가장 제일 가는 원인이다 65세 이상에게 좀 생뚱맞잖아요 건강을 감시하고 추적하는 장치인데 갑자기 낙마가 사망의 제일 가는 원인이다 이게 왜 나와요 안됩니다 A번부터 안되죠 아예 없네 여기 아예 없네 미안해요 아예 없어요 그러면 B부터 시작이냐 C부터 시작이냐에요 그러면 however 그러나 하고 나왔어요 대조장치 대조장치 딱 잡아놓고 for seniors aging in place 그러니까 in place 가만히 앉아서 또는 제자리에서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고령층이죠 seniors 고령층에게 특히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냐 without a caretaker 돌봐주는 사람이 in the home 집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these technologies 이러한 기술들은 can be life saving 목숨을 구해주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이러한 기술들 되있죠 이러한 기술들이 장치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건강을 감시하고 추적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구해줄 수도 있다 조금 일맥상통하는 거 맞죠 그리고 여기서는 모든 연령층에서 인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장치들은 특히 이렇게 집에 돌봐주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해줄 수 있는 거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B범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C는 보세요 왜 안되나 보면 이 간단한 기술은 그랬죠 그러면 이 단순한 기술은 한 가지 기술이 앞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기술이 앞에 여기 한 가지 기술만 나와있는 게 없잖아요 이것도 단수로 되어 있는 한 가지 기술이 없어요 그렇다면 C는 절대로 B보다 먼저 못 나와요 맞죠 그럼 BCA냐 BAC냐 요건데 BCA냐 BAC냐 요건데 요건 일단 안 되고요 그러면 A를 보면 자 이쯤에 보면 G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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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가 사전에도 없는 단어거든요 사실은 이게 밑에 뜻이 있을 거예요 노인을 위한 양노 기술이래요 Gero 또는 Gero Technology 노인을 위한 인기 있는 노인을 위한 양노 기술 됐죠 여기 딱 나오잖아요 보세요 낙마는 60세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 제일 가는 사망의 원인이다 낙마에 대한 경보 낙마 넘어진 것을 알려주는 낙마 경보 체계는 인기 있는 Gero Technology 이다 그럼 여기서 Dural Technology 단수가 잡혔잖아요 Technology 딱 잡혔죠 That has been around for many years 수년 동안 우리 주변에 있었지만 지금 발전하는 그런 기술이다 이 단순한 기술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B A C 가 맞아요 BAC 정답이 2번이에요 간단해요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갑니다 자 밑줄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것도 그냥 회화니까 간단히 보고 갈게요 자 Where do you want to go for our honeymoon? 우리 신혼여행으로 어디 가고 싶냐? 이랬죠 Let's go to a place 장소로 가자 Then Neither of us 우리들 중 한명도 has been to 가보지 않았던 Okay Then 그러면 Why don't we Why don't we 하자 이런 뜻입니다 Why don't we go 가자 To Hawaii 하와이로 가자 그랬죠 1번에 I've always wanted to go there 나는 언제나 거기 가고 싶었어 이게 답이죠 다른 거 보세요 Isn't Korea a great place to live? 한국이 살기 좋은 것 아니니? 무슨 헛소리를 하잖아요 Great 좋아 나의 마지막 여행지가 거기에서의 나의 마지막 여행은 놀라웠어 엄청났어 아니 가본 적이 없는 곳에 가자 했는데 Oh you must have been to Hawaii already 너는 이미 하와이에 갔다 왔음에 틀림없구나 이게 무슨 다 헛소리예요 정답은 1번이에요 자 15번 갑니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빈칸 추론이죠 빈칸 추론은 중심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제 제목 찾기하고 똑같이 풀어요 중심내용과 관련이 있고 빈칸 앞 뒤에 쉴 말이 있다 진짜 많이 한 겁니다 진짜 많이 한 거예요 자 15번 보시면 The secret of successful people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은 Is usually 보통 That they are able to concentrate 그들이 Be able to는 할 수 있다죠 그들이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Totally 완전히 On one thing 한 가지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Even if 노란색 쳐보세요 일단은 첫 문장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인공이에요 성공할 수 있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속성이야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Even if 라는 말에다가 여기다가 노란색 치세요 내가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양보절이고 종속절이고 주절에 중심내용이 있다 했던 거 기억나세요? 엄청나게 했잖아요 비록 They have a lot in their hat 그들이 머릿속에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머릿속에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은 안 중요한 거거든요 주절이 중요하다니까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머릿속에 They 여기 중요하죠 They have found a method 그들은 방법을 찾아냈어요 어떤 방법을 찾아냈나 뭐 하는 방법을 찾아냈겠죠 Many commitments don't impede 많은 해야 될 일이 임무가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찾아냈어요 머릿속에 많은 일이 있는데 그 많은 일이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자 하지만 방해를 하지 않지만 그 대신에 대조 뒤가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They are brought into a good inner order Be brought into a moment 들어오다예요 그들이 좋은 내적인 질서로 들어오는 것을 찾아냈어요 내적인 질서나 순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에 집중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알았다 여기서 순서를 알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들이 순서를 적절한 내적인 순서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순서는 간단하다 그랬죠 또 뒤에 보시면 빈칸 앞 뒤에 실마리가 있다 그랬죠 또 뒤에 읽어도 답이 나오고 맨 마지막으로 바로 가는 게 좋아요 맨 마지막에 가서 바뀌면 안 되니까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When you concentrate 보이시죠 당신이 집중할 때 On the one task of your pri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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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쳐 보세요 Priority 뭐 우선순위잖아 우선순위들 중 한 가지 일에 집중할 때 You will find 당신은 발견할 거야 You have energy 당신이 힘을 가진다는 것을 당신이 가졌는지 심지어 알지도 못했던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순위 중에 우선순위 중에 한 가지 일을 하는 거니까 무엇과 더 중요한지 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다는 것은 아니죠 이번엔 Better late than never 아무리 늦어도 지금 하는 것이 빠르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 제일 빠르다 이런 뜻이고 Out of sight Out of mind 안 보면 멀어진다 뭔 개소리 The most important thing first 먼저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문장 둘째 문장을 읽으면서 주인공과 속성을 딱 잡고 나서 후관문 가서 그거하고 똑같으면 바로 답 찍으면 돼 자 16번 갑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같이 풀게요 첫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Continued 까지 노란색 형광편 쳐보세요 됐나요 자 요까지 요까지 노란색 치고 한번 읽어볼게요 With the help of the scientists 과학자들의 도움으로 The commercial fishing industry 상업적인 어업이죠 어업은 Has found out 알아냈죠 That each fishing 그 자신의 어업이 Must be done scientifically 과학적으로 행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If it is to be continued 만약에 그것이 계속 되려고 한다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첫 문장에서 과학자들의 도움으로 그랬잖아요 여러분 연구의 결과나 실험 결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과학자 나오고 실험 나오고 이런 것들 그러면 과학자들의 도움으로 상업적인 어업이 알아낸 내용이 뭘까요 과학적으로 행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만약에 어업이 계속 되려고 한다면 자 제일 마지막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research부터 보세요 또 연구죠 연구 연구 결과는 중심 내용이라고 그랬죠 연구는 조사는 다 돼요 constantly 끊임없이 being done 행해지고 있어요 to help us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better understand 더 잘 이해하도록 the fish population 어류의 개체수니까 물고기 개체수 and how to utilize it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연구가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는 말은 과학과 관련된 거 맞잖아요 to the maximum 최대한으로 without depleting the population 어류의 개체수를 줄이지 않고 그러면 1번에 이거 읽고 say no to commercial fishing 상업적인 어업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답 안되죠 여러분 2번 보시면 어업으로 간주되는 양식 이거 안되고요 어업 산업으로 간주되는 양식 그거 이야기한 거 아니고 Why does the fishing industry need science? 왜 어업은 과학을 필요로 할까 이거죠 여기에 대한 대답이 이 문장이잖아요 왜 어업을 필요해 과학을 필요해 과학을 필요해 과학적으로 해야지 어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정답은 딱 3번이고 자 4번은 보세요 over fished 하면 남획된 지나치게 다 잡아먹은 남획된 동물들 즉 불법적인 어업의 경우 이것도 말도 안되고 대답은 3번입니다 됐죠 어업을 하는데 과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17번 갑니다 밑줄친 A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7번 문제는 연결사 문제니까 대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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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에 의해서 란 뜻이에요 앞의 것에 의해서 앞 문장에 의해서 뭐뭐하다는 뜻이고 while은 반면에 대주장치고요 오른쪽에 similarly 이런 말은 유사하게 같은 예로 하는 추가 내용이라고 그랬죠 therefore는 인과관계죠 fortunately는 운 좋게도 해서 앞에 마이너스 내용 뒤에 플러스 내용 언더 컨트롤리는 대조적으로 하는 대조장치 자 딱 보시면 앞 문장 뒷 문장으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일단 프린트를 보세요 시험지를 보시면 Does terrorism ever work? 라고 했죠 테러가 효과가 있나? 그랬어요 그러면 주인공이 테러예요 효과가 있나? 9.11이죠 9.11은 테러에 대한 하위 내용이죠 그러니까 9.11은 was an enormous tactical success 라고 했어요 엄청난 전술적 성공이었다 for 알카엘다 알카엘다에게 partly 부분적으로 because it involved attacks 그것이 공격을 포함했기 때문에 어떤 공격? that took place 일어났던 공격 take place 일어나다 발생하다 in the media capital of the world 세상의 그런 미디어 수도 미디어 수도에서 그리고 실제적 수도 the actual capital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실제적 수도에서 일어난 그런 공격을 포함했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성공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은 효과가 있냐 그러고 성공했다 전술적 성공이었다 엄청난 전술적 성공이었다 일단 플러스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ensure라는 말은 보장하다는 뜻이고요 the widest possible widest possible coverage of the event 이거 먼저 하는 거예요 가능한 가장 넓은 가능한 가장 넓은 최상급 뒤에 possible 하면 이거 먼저 해석하는 거예요 가능한 가장 넓은 보도 방송의 보도 of the event 그 사건의 가능한 가장 넓은 방송의 보도를 확보해 주었다 그러면 성공했으니까 확보한 거죠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말은 아니죠 there by가 맞아요 그것에 의해서 라는 뜻이니까 there by는 by that 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1번 아니면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쉬워요 그리고 B는 위에 위에 문장 보시면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Pearl Harbor 해서 진주만이 나와있죠 거기부터 읽어볼게요 진주만은 진주만은 어디갔지 위에 위에 여기에 여기 있네 진주만은 was a great tactical success 엄청난 전술적 성공이었어요 for imperial japan 일본 제국에 대해서는 또 but 그러나 it led to a great strategic failure 그것은 엄청난 전략적 실패를 초래했죠 전술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전략적으로는 실패했어요 다 죽었잖아요 나중에 일본 끝장났잖아 within four years of Pearl Harbor 진주만의 4년 내에 진주만 공격을 한지 4년 이내에 4년 안에 the japanese empire 일본 제국은 lay in ruins 파멸되었죠 완전히 패배 완전하게 defeated 패배한 채로 파멸일 상태에 놓였다는 말은 파멸되었어요 자 911은 was a great tactical success 엄청난 전술적 성공이었다 for al khaeda에게 하지만 그것 또한 turned out to be the mom으로 판명났다죠 엄청난 전략적 실패로 판명났죠 오사마 빌라덴에게는 같은거죠 똑같은 내용이니까 similarly가 맞죠 정답은 1번이에요 이건 쉽게 풀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18번 갑니다 18번 문제는 일치 불일치 문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고 이렇게 지워나가야 돼요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고 좀 제일 짜증나는 문제죠 그런데 꼭 풀어야 됩니다 이거 알겠죠 자 아니면은 19번 20번 푼 다음에 시간 남으면 18번 푸는 것도 괜찮고 자 일단 첫 문장 읽어볼게요 we entered a new faith 우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 종으로서 as a species 중국 과학자들이 인간 배아를 얼트하면 바꾸다죠 바꾸었을 때 뭐하기 위해서 to remove a potentially fatal blood disorder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어떤 혈액의 질병입니다 혈액의 질병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간 배아를 변형시켰을 때 새로운 어떤 종으로서의 새로운 국면에 우리가 접어든 거에요 자 not only from the baby 아기에게서부터 뿐만 아니라 but all of the all of its descendants 모든 후손에게서 다 뭐 이런 내용이다 그리고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쪽 오른쪽에 보면 이거 읽고 여러분이 답이 나왔어야 돼요 if부터 끝까지 형광면에 치면 is은 위원회거든요 그 위원회는 추천했다 recommended a public discussion 공개 토론을 추천했고요 and said 그리고 말했어요 that doctors 의사들이 should not proceed at this time 이번에는 계속 진행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지 말라고 말했죠 the committee 그 위원회는 had good reason 타당한 이유를 갖고 있었다 to urge caution 어 caution 주의죠 주의를 촉구할 어떤 타당한 이유를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역사 eugenics 라고 하면 우생학이라는 뜻인데 좀 이렇게 뛰어난 것만 살리는 거거든요 우생학의 역사는 억압과 비참함으로 가득 차 있다 유럽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번 보시면 의사들은 추천받았다 그러죠 즉시 go ahead 진행하다죠 진행하도록 추천을 받았어요 with embryo editing for enhancement 향상을 위해서 배아의 어떤 수정 배아 배아를 편집한다는 말이 배아 수정이잖아요 배아 수정을 계속 진행할 것을 추천받았다가 아니라 위에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히 마지막에 의사가 이번에는 계속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건 시간이 좀 걸렸겠죠 19번 갑니다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어진 문장 위치찾기 할 때는요 이 주어진 문장에서 주인공 못 잡으면 진짜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요 다음에 나올 내용은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야 되고 앞뒤 문장 연결을 지켜야 되고 그래요 아주 자세하게 내가 설명을 했어요 절대 틀리지 않게 자 이거 보시면 if neither surrounded need 는 둘 중에 한 명도 뭐뭐하지 않다 에요 만약에 둘 중에 한 명도 굴복을 하지 않는다면 그 둘은 그 둘은 exchanged blows 주먹을 교환했죠 언제까지 until one was knocked out 한 명이 녹다운 될 때까지 주먹을 교환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딱 봤을 때 둘이서 싸운다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나오고 어 굴복을 안 하면 한 명이 끝날 때까지 주먹을 교환했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도 뒤에 따라 붙어야 되고 자 보시면 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 찾았어요 the contest 찾았어요 the contest 그 경기는 was decided 결정되었어요 in the same manner 같은 방식으로 as a boxing match 권투 경기와 contenders 경쟁자들은 continued 계속 했어요 until one of the two collapsed 두 명 중 한 명이 무너질 때까지 여기 두 명이란 말이 나오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만약에 둘이 굴복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한 명도 굴복 안 한다면 그들은 주먹을 계속 교환했어요 녹다운 될 때까지 자 4번에 뒤에 보시면 only the strongest and most determined athlete 자 가장 강하고 가장 결심이 선 운동선수 단호한 운동선수들만이 이 경기에 참가했다 왜 이러니까 알겠죠 근데 위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면 첫 문장부터 보시면 고대 올림픽은 운동선수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어요 뭐 증명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건강함과 우수함을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위에 있는 내용은 둘이서 싸웠다는 내용이 전혀 안 나와요 1번도 쭉 보세요 둘이서 싸우다 이런 말 안 나오고 2번에도 둘이서 무슨 경쟁하다 싸우다 이런 말 전혀 없고 3번도 마찬가지고 그런 내용이 나온 것은 4번 위에서부터 아까 제가 읽었던 부분 더 컨테스트부터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알겠죠 수업 시간에는 이걸 내가 해석을 다 하고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해설이니까 4번입니다 19번은 4번 됐죠 자 20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빈칸인데 빈칸도 빈칸은 중심내용과 관련이 있고 빈칸 앞 뒤에 실말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빈칸을 풀 때는 첫 문장부터 읽어줘야 되죠 자 in our time 우리의 시대에 it is 그것은 이거 강조용법인데 it is that 강조용법에서 it is which 로 바꾼 건데 그냥 우리가 이걸 강조용법인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보통은 그것은 뭐뭇이다 일단 읽어볼게요 it is not only the law of the market 자 그것은 시장의 법칙 뿐만 아니라 이거죠 자 그것이 뭐냐 which has its own life 자기 자신의 생명을 갖고 있는 시장의 법칙 뿐만 아니라 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시장의 법칙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간을 지배하는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시장의 법칙 뿐만 아니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원래 여기 it is 그 다음에 which를 강조용법으로 보고 여기 이거 주어 그 다음에 밑에서 동사로 보는 거예요 동사로 보는 거예요 이게 원래 맞죠 그러니까 시장의 법칙이 스스로의 생명을 가지고 인간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but als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ique 과학과 과학기술의 발달도 스스로의 생명을 갖고 있고 인간을 지배한다예요 그게 정확하게 해석이 돼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밑에서 아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not only not only a but also b 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a 뿐만 아니라 b도 할 때 b를 강조하기 위해서 a를 쓴 거라 했잖아 그럼 여기에서는 시장의 법칙이 스스로의 생명을 갖고 있고 인간을 지배한다 그랬거든요 뿐만 아니라 과학과 과학기술의 발달도 스스로의 생명을 갖고 있고 인간을 지배한다예요 그럼 진짜 중요한 것은 과학과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간을 지배한다예요 그 포인트를 잡아낼 줄 아는게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는 거거든요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we do not choose 부터 끝까지 현관빈 쳐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선택하지 않는다 우리의 제품을 선택하지 않는다 우리는 떠밀린다 우리는 강요받는다 무엇에 의해서 그러세요 바이오 시스템 시스템에 의해서 that has no purpose and goal transcending it 그것을 초월하는 목표나 목적이나 목표도 없는 시스템에 의해서 그리고 휘치하는 휘치 이거 평형구조잖아 또 뭐뭐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분명히 과학이 인간을 지배한다 해서 계속 갔어야 돼요 그러면 어 makes man in its appendix appendix appendix은 맹장이거든요 시스템 맹장은 몸에서 필요없는 거잖아 인간을 필요없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정답은 1번이죠 인간을 하찮게 만드는 거니까 2번에 보시면 create a force sense of security 안전함에 대해서 잘못된 감을 만들어낸다 안되고 inspires man with creative challenges 인간에게 어떤 창조적인 도전을 고무시켜준다 안되고요 empower scientists 과학자들에게 힘을 실어준다 to control the market law 시장법칙을 통제하도록 이 택도 없는 소리고 전체적으로는 이야기 전개가 과학이나 과학기술 발달 또는 시스템의 이런 발달이 인간을 좀 필요없는 걸로 만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 다 해버리고 시스템이 다 해버리고 인간이 할 일이 없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appendix가 맹장이니까 맹장으로 만들어버린다는 말은 인간을 쓸모없는 존재로 만든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이게 빨리해서 이런데 실제 시험 칠 때도 공부할 때는 엄청나게 정밀하게 해야 돼요 사실은 모르는 단어 있으면 안 되죠 구문을 모르면 해석이 일단 안 되니까 단어 알아도 다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구문 알아야 되죠 논리 전개 지금 내가 답 찾아내는 게 이 논리 전개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해석을 하고도 우리 국어 문제를 틀리듯이 국어 해석도 하고 틀리잖아 정답의 위치를 모르니까 풀어내는 방법을 모르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점수가 안 나오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따라오세요 그게 제일 빨라요 합격하는 길이 아시겠죠 조금 있으면 이번 목요일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서울시 개강을 합니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너무 이렇게 뭐 시험을 좀 잘 쳤다고 자만하거나 시험을 좀 못 쳤다고 우울해 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거니까 힘내시고 자 수업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업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